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휴지 무료 게임 줄여서 휴무스 자 자 왔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사이포 아이오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저희 게임은 제가 직접 벌레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오늘 최강의 벌레로 한번 진화시켜봅시다 오 이런식으로 움직이네 자 잠깐만 조정이 너무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자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은 오 이렇게 진화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마음껏 벌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숫자 어 자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현재 포인트가 8포인트 정도 있구요 이거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약간 스포어하는 기분이네 아 근데 이게 조정이 조금 빡셉니다 생각보다 우와 뿅 뿅 뿅 비켠 자식아 아아아 아우 저 자식 감히 날 건드려 아 이거 조정이 너무 빡세요 근데 넌 넌 넌 일로와 너 넌 넌 내가 먹어줘야겠어 와 도망친다 왜 이렇게 빨라져 자 조정이 쏘세요 오케이 하하하 자 이거를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의 기본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에너지랑 영향이 늘어나네 요거는 이제 공격이고 이것도 쪼개면은 아우 에너지가 나오네 자 이건 아쉽게 먹어주고 오늘 최강의 벌레로 한번 진행시켜볼게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보자 다음 레벨로 왔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성장해볼게요 아니 뭐 곳곳에 워프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볼까요 레츠고 오 새 하자머인가 이 자식 어디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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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상대군요 업그레이드를 조금시켜봅시다 비싼 놈을 한번 이렇게 달아봅시다 와 봐 와봐! 아아아아아아 어어? 어어? 야 일로와 너 잠깐만 참교육이 필요하겠다 쟤 왜이렇게 빠르죠? 아 이거는 뒤에서 독을 발사해주는거네 찔러고 찔러 어 뭐야 아니 뭐지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일단 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제대로 해볼게요 일단 무기가 달아줘야될거 같고 몸빵 이게 보니까 여기를 잘 감싸야되네 여기가 핵실부위라 여기가 죽어버리면은 그대로 나가립니다 아까와 조금 다를것이요 이리와 나 이제 할줄안다 게임할줄안다고 찔러! 아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거기 꼽는게 아니야 뭐해해 아니야야야 아직 베타버전이라 버그가 조금 있네요 확실히 스포을 재밌게 하신분들은 이 게임 흥미롭게 즐기실수 있을것같아요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? 뭐야 어그래되볼게요 어 오 확실히 빨라졌어 아까보다 완전 빨라졌어 좋아 찔러버려 찔러 이거 잡아먹으면 조금 클수있을것같아요 죽어라 이자식아 호우 호우 본체만 작살냅니 다아 주여 오~~ 음this 구성은 어떻게 좀 해볼까요 이거가 세개로 완전 극딜로 가는거죠 아 근데 속도가 좀 딸리는데 이제는 양쪽에서 팍 찌른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거에요 다음 단계로 이동합시다 어어 아까 그거신군요 복수의 시간이다 어어 이자식 맞아 아까 얘였어 얘한테 죽었거든요 제가 제가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긴 사자 걸리를 이용해서 잡아냅시다 카이팅 카이팅 사이팅 이리와... 이리 오라고 다시 간다 구성이 뭐가 문제였죠 앞에 몸빵이 좀 딸렸나? 자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.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볼게요. 가자.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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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일로와 얘 이번에 잡아먹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빡세게 해봅시다. 아다 도망치니까 겁나 빠르네. 야야야야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? 너도 에너지 무한정 아닌 거 알고 있거든? 어 구석으로 모릅시다. 어 구석에 갇혀버렸어요. 뼈! 가두고 패! 어딜 도망가려고 업그레이드 이번에는 까뚜루다가 승부해봅시다. 오오오오 오오야 야야야야야 질러 오 잠깐만 쟤 뭐 먹었다 야 일로와 어딜 도망가냐 와 저게 부스터네 속도 왜 이렇게 빨라? 와 저 자식 지구같이 쫓아갑니다. 조준하시고 쏘세요. 오오오오 오 오씨 조준하시고 발사 발사 찔러 찔러버려 와 와 구석에 갇혔어요. 가뒀어 가뒀어 가두리 양식이다 이게 하 너 너만 먹으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빡세다 빡세 오 이거 턴이 너무 힘든데 앞에 입을 달아주고 이렇게 뿔을 달아주면은 완벽할 것 같은데 좋아 입에서는 독을 뿌릴 수가 있어요. 뒤에 쫓아오는 놈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마타이는 뜨면 안 돼요 마타이 조심하면서 오케이 어 얜 또 뭐야 오씨 너 좀 세보인다 어우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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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죽어 오오 무기 날리면 별거 아니네 자 입으로 입 돌려 냠냠 여깄죠 여깄어요 한마리 더 오 얘는 아까보다 더 세보인다 아 두마리네 오오오 아야야야야야 아 아우 진짜 아이 저게 앞에서 사방팔 싹 쓸어버리니까 아우 진짜 어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번 판에는 무조건 좀 튼튼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어이없게 계속 죽을 순 없어 자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번에는 앞쪽에다가 좀 더 깔읍시다 저를 보호해줄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요 정도를 지워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런식으로 방향이 조금 맘에 안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부분을 무조건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 몸빵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지금 현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들어가 봅시다 아 전쟁이다 이번엔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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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 아잇 잠깐만 제발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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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답이 없는데 이거 차라리 진짜 기동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다가 양쪽에다가 달면은 기동성 더 좋아지겠죠 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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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완전 빨라 이거다 이거다 이번엔 진짜 풀기동성으로 갑니다 자 왔습니다 대망의 절 결전이다 결전의 순간이다 자 거리벌리면서 거리벌리면서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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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위험했다 어 어 어이 씨 어 또 죽을봐야네 역시 기동성의 답이었어요 자 이제는 이 앞쪽에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애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 겨우 겨우 돌았네 진짜 어 느낌있어 이거 이거 진짜 최강의 벌레 각이에요 이제 에이 모르겠다 갑시다 하 어 어 뭐야 보스야? 으응 띠용? 저걸 잡으라고? 야야 너무한거 아니냐?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보스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보스야 하 하 으응 이거부터 이거부터 썰자 하 자 거리조절 거리조절 그렇지 앞으로 가면서 거리조절 앞으로 가면서 싹 오우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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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걔도 부활해 야 이건 야 아 장난아니야? 장난아니야고 야 아우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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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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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악 아악 어 어 너무 빡세다 이거 앞에만 이것만 잡아먹으면 셀거 같아요 오케이 에잇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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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 잡아먹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조준해 아우 아 그리고 본체를 노래로 자 다음단계로 넘어가볼게요 적 quar is 자 절대 다 damn 하면 안되면 너 본체가 어디냐 본체 어디야 원р 아 다음 enen 오 야야야야야야 아우 몰라 몰라 야야야 그냥 마창떠 마창떠 아이씨 본체 아작네 일로와 일로와 지우 끝까지 간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아 이거 썩 좋지 않아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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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응 아우 아 이거 진짜 손해만 당하는데요 저거 아 피가 너무 없다 아우 도망치자 도망치자 아아아 야 여기 너무 빡센데 이 지우 사정거리가 너무 길어요 쟤네 아아아아아 쌈 쏴먹힌다 아어윩 제발 살려주세요 아아 거짓했네 큰일났다 독공격으로 가자 독공격 독공격 짜 이거 남먹어라 방구 방구나 먹어라 방구나 드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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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돼 이거 승리해야되요 저 지금 답없어요 완전 거짓해가지고 아 처음부터 독공격으로 할걸 받아라 독가스 독가스 본체로 노려라 아 너무 빡세다 진짜 오케이 호우 아 이게 그리고 파츠가 박살아도 음식을 먹으면 회복이 되긴하네요 쟤누쪼 위험하다 쟤누쪼 위험하다 아 독가스 독가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돼 야 이렇게 어이없게 죽으면 에어얼 죽어 죽어 오케 어 낑겼다 낑겼어 좀만 더 버텨라 내가 먼저 잡는다 너 야 얘는 가까이 붙어서 잡아야되네 거리주면 안돼 오히려 거리주면 위험합니다 이리와 이리와 와 진짜 비참하네 이거 오마야 아 확 붙어 붙어 아 야 이러면 손해야 손해 야 야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뭐지 이제 안 돼 안 돼 에이씨 뭘로 공격하라고 이거 제발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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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까지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도 싸우고 싶은데 아 잇몸조차 없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브스에서 소개해드린 게임 사이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와 어려워요 이게 또 벌레별로 상성이 종지하기 때문에 하카같이 그 싸울때 거리나 이런거를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버튼 누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브스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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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